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 HSK 5급의 쓰기 1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나와있는 단어들 살펴볼게요. 수로가 될만한 거 여기 동사 땅이 눈에 띕니다. 땅하게 되면은 뒤에 어떤 직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직책을 맞다. 결국에는 어떠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로 우리 어떤 짝꿍 찾아줄 수 있겠는데 뒤에 쭉 보니까 시시셩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한자로 읽으면 실습생이에요. 우리 인턴을 인턴 과정에 있는 실습생 인턴을 시시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 시시셩 하게 되면은 이 인턴 실습생이 되다. 즉 인턴을 하다. 인턴 과정을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묶음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타짜이 이제야 볼게요. 자 짜의 어디 어디에서 라는 의미의 개사가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 땅 동사 수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전지사구 개사구가 될 거예요. 그는 어떤 한 뒤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양사 명사가 오겠죠. 저 앞에 무역회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한 무역회사에서 인턴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문장 배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분석하면 주어 타나왔고요. 이거 개사구 부사어가 되겠죠. 땅 하게 되면은 어떠한 직책을 맡는 거예요. 동사 수로 시시셩 이렇게 목적을 왔습니다. 자 어떤 인턴을 한다라고 할 때 인턴 과정을 밟는다라고 할 때 중국어로는 실습생을 맡다. 실습생이 되다라고 써주시는 겁니다. 땅 시시셩 표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무역회사라는 단어 있죠. 뭐 이 꽁스 잘 아시는데요. 쓸 줄 아는 분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이거 한자도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2번이죠. 자 지금 보니까 뭐 결과라는 단어도 있고요. 조사의 라는 단어 있어요. 보통 조사 결과 뭐뭐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흰백의 덧자 구조사 있죠. 뒤에 수식 받는 명사는 아마도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띄어자다 지에 꾸어 여기 결과라는 단어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 덩어리 하나 묶어 놓으시고 자 남은 단어들 보겠습니다. 헌 추징 추징 하게 되면은 놀라다라는 의미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의 심리동사죠. 자 그러면 뒤에 띵런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이냐 이 띵동사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띵을 쓰게 되면 띵 뒤에 있는 사람을 어떠어떠한 심리를 느끼게끔 만들어주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띵런 헌 추징이 한 묶음이 될 거예요. 무엇이요? 어떤 주어가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죠? 조사의 결과가 자 이렇게 해서 띵런 헌 추징으로 문장을 완성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이 띵동사의 특징을 꼭 알아두세요. 앞에 나온 어떤 주어가 띵 뒤에 있는 이 목적어를 어떤 심리를 느끼게끔 혹은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를 느끼게끔 만들었다. 라고 할 때 우리 이런 띵동사를 쓰게 된다라는 거 사역동사의 일부죠. 자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띵호 좌다 지의 구어 띵런 헌 추징 써줍니다. 자 93번 봐주세요. 자 여러 단어들 나와 있는데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이 바라고 하는 개사 보이네요. 아 바짜문이겠구나. 원래는 중국어의 기본 어수는 주어 수로 목적어인데 이 바라고 하는 개사를 써서 주어 뒤에 바 써주시고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수로는 이 뒤에 나오는데 중요한 게 바자를 가지고 목적 앞으로 끌어냈으면 동사 뒤에도 뭔가 끌어낸 티를 내줘야 돼요. 뒤에 뭔가 기타 플러스 알파 기타 성분 붙여줍니다. 동사 원형만 오고 끝나면 문법상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 되죠. 자 그걸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 뒤에 명사 목적어 원래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어야 할 쇼비어 손목시계라고 하는 명사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목시계를 뒤에 동사 수로가 와야 돼요. 지금 동사 수로 나와 있는 거 지금 지금 일단 눈에 보이세요. 여기 하게 되면 어떤 자리에 놓다 위치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썼어. 바 쇼비어 이렇게만 끈다면 완전한 바자 문장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뭘 써준다 뒤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놓아서 어디에 위치시킨다 이 가 전체사 보호하면서 결과 보호가 돼요. 놓은 결과 어디에 있게 된다 침대를 우리가 침대 머리맡을 침대 머리맡에 놓는다 이제 앞에 주어 부분만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부사도 마침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징창 바 쇼비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사이종터우 자체를 개사구로 보셔서 침대 머리맡에서 뭐뭐를 한다 이렇게 또 연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재미있는 문장이 되죠. 그는 자주 침대 머리맡으로 자기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거기에서 손목시계를 풀어나 그런 말이 안 돼요. 이 사이종터우는 개사구로 쓰는 게 아니고요. 손목시계를 손목이래 손목시계를 놔요. 그래서 그 결과 개가 어디에 놓이게끔 결과 보호 주앙터우 침대 머리맡에 놓이게끔 한다 라는 의미로 이 바자 문의 동사 수러 기타 성분 기타 성분으로 붙게끔 위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로 어떻게 한다? 다 칭장 바 쇼비어 퐝 해서 짜이 주앙터우 에 놓이게끔 한다? 퐝 짜이 주앙터우 해줍니다. 자 94번 문제 볼게요. 자 94번 문제는 단어를 알아야 우리가 배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량이 있기 때문에 문법상으로 봐줄 때는 아 량 량 주어는 량 뒤에 있는 뭔가를 주어가 량 뒤에 있는 뭔가를 뭐뭐하게 시키다 의 내용으로 만들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량 시우 더 선생님 의 이건 괜찮죠? 시에 시우 더 학생이 시우 더 받는데요. 자 뭘 받느냐? 그러면 시우 더 받는 뭔가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비어오 양 이거는 칭찬입니다. 시우 더 비어오 양 또 괜찮아요. 그쵸? 칭찬을 받는다 라는 표현을 수거로 외운 적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헌 다 더 구 구 하게 되면 매우 큰 구 여러분 굉장히 용기 받고 격려를 받아서 기분이 업되고 고무되는 느낌 이때 그 고무를 가지고 한자로 구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려나 어떤 격려를 받아서 얻게 되는 용기를 우리가 구 오라고 하죠. 자 그럼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학생이 칭찬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학생이 격려 고무 어떤 용기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무엇에 의해서요? 선생님의 어떤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을 이렇게 고무되게끔 만들어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배열을 한다면 선생님의 칭찬이 랑 뒤에 있는 학생을 뭐뭐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요. 랑 슈더 비어오 양 선생님의 칭찬은 랑 뒤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슈더 한 따더 구 매우 큰 구 용기 격려 고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주었다라고 우리가 배열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이 비아오 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 라고 하는 단어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선생님의 고무 용기는 학생이 칭찬을 받게 만들었다.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쵸? 선생님의 칭찬이 학생을 고무되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를 가지고도 좀 배열을 해야 되는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칭찬은 랄오 슈더 뼈 양 량 시 예 셩 슈 다 한 따더 구 자 그러면 9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반의 문제가 풀린 느낌이에요. 지금 주어 수러 나왔고요. 실자 구문이거든요. 그는 무엇 입니다. 그는 누구 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놓일만한 거 눈에 확 띄는 거 무슨 무슨 사람 아에하오죠. 이거죠. 놈자자거든요. 이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호가 중국어로 에호자라고 합니다. 타시 아에하오죠. 이게 이제 어떤 큰 뼈대 틀이 되겠어요. 주술 목은 이미 세워진 거예요. 이 아에허 에호라고 할 때 하오 사성합니다. 자 근데 그는 중간에 이 성분들의 순서만 잘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 이 수 바 라는 이 표현하고 이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부 다 뒤에 있는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관영어 성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관영어의 위치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 어떤 것이 더 앞에 놓이는지를 기억하셔야겠죠.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것은요. 동사 수러 바로 다음에 수사 양사 반드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애호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의 애호가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더 수식을 해주고 싶다. 더 보충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좀 더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뒤에다 붙여서요. 얘가 지금 내용이 뭔데요. 예유 수 바 예유 는 형용사로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의 취미로 하는 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의 슈 바 하게 되면 서예를 중국사람 서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서예 애호가다.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어수는 어떻게 된다? 다시 이거 예유 슈 바 아이 하우 저 다시 한번 주술목을 체크하면 타 가 주어예요. 그쵸? 주 술 그 다음에 목 아이 하우 저 애호 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 관용어로 여기 수식해주고 싶어요. 어떤 애호가냐? 수량은 먼저 맨 앞에 빼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골자예요. 그 다음에 더 뭔가 다양하게 수식을 자세히 해주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뒤에다 붙여줍니다. 아마추어 서예 애호가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서예 애호가는 일단 붙어야겠죠. 그쵸? 어떤 방면에 애호가인지 이게 같이 긴밀하게 붙어주는 게 의미상도 맞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읽을 때 아이 하우에 하우 사성해주는 거 유의하면서 95번의 정답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죠? 타 시 이거 예유 슈 바 아이 하우 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구 필수 단어들을 가지고 암기 문장 만들어서 71번부터 살펴볼게요. 어렵습니다. 자 여기 쥐자이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쥐자이 하게 되면 쥐는 취하는 거죠. 자이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소재를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어디로부터 소재를 취하다 라고 할 때 이 어디어디로 붙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이라고 하는 단어 써줍니다. 그래서 쥐자이 유 어디어디 하게 되면 어디어디로부터 무언무어으로부터 소재를 취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쥒 쥐자이 이렇게는 거의 쓰지 않아요. 이 동사의 특징이에요. 뒤에 이 유 를 붙여서 쥐자이 유 어디어디 하게 되면 어디어디로부터 소재를 취하다 라는 표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 볼게요. 쥐어 거 뎀시지 쥐자이 유 이 거 센화 뎀시지 하게 되면 TV에서 볼 수 있는 극이에요. 드라마 극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우리가 TNC를 주라고 해요. 이 드라마는 어떤 한 신화로부터 소재를 취하였습니다. 라는 표현 되겠죠. 쥐자이 유 이 거 센화 신화 센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쥐자이 유 A 쥐자이 유 B A는 B로부터 소재를 취하였다 라는 표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책이라든지 소설내용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이 쥐자이 이 동사 가지고 소개하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꼭 알아주시고요. 자 72번 이거 용법 비셔머 안외도 워낭 자 비교문이네요. 비셔머 또 무엇보다도 또는 강조 용법 무엇보다도 더 무엇보다도 또 모두 워낭 따뜻하다 이런 말이죠. 자 무엇이요? 이거 용법 용법은 포옹 껴앉는 포옹 있죠. 포옹을 앞뒤 한자 바꿔서 용법하게 되면 껴앉는 것 포옹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껴앉아주는 것이 그 어떤 무슨 안왜 위로하다라는 뜻이죠. 그 무슨 위로의 말보다도 더 따뜻하다 라는 말이죠. 위로하는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한번 껴안아주는 게 훨씬 더 웬낭 따뜻하다 라는 표현 해줬습니다. 자 73번 볼게요. 니덜리 요 취해 바 슈어 풀이 자 이거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끊을지를 몰라요. 그쵸? 여기서 아는 글자가 슈어 하나야. 그럼 큰일 났어. 그쵸? 자 보시면 당신의 이유는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이유들은 어떻다? 취해 바 슈어 풀이 슈어 풀이가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라는 표현이죠. 부족하다. 결핍되다. 중국어로 취해 바 취해 바 라고 하고요. 설득력 이라고 할 때 중국어로 설득해서 굴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설복이라고 해요. 설득하다. 중국어로 설복 슈어 풀이 설득력 이러고 싶어요. 슈어 풀이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해 바 슈어 풀이 취해 바 슈어 풀이 라고 합니다. 이거 수거로 해서 연결해서 꼭 알아주세요. 자 74번이죠. 워먼 데이 리지 자이 취 수어시 자 우리는 여기서 데이는요. 마땅히 뭐 뭐 해야만 한다로 쓰였어요. 리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샹과 같은 뜻입니다. 바로 즉시라는 뜻이에요. 바로 즉시 부사죠. 자이 취 수어시 수어시은 조치 조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하게 되는 조치 제가 방금 얘기한 취하다는 자이 취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자이 취 수어시 자이 취 수어시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75번이에요. 타미야오 냐오 다 샹사이 량을 란 헌시앤모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량의 용법 앞서 문제 풀 때 나왔던 린과 바꿔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량 뒤에 있는 사람을 헌시앤모 하게끔 느끼게끔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시앤모 하게 되면 동사로 흠모하다 부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게 만들었대요. 무엇이요? 주어보면 볼게요. 타미야오 태우다 샹사이 샹사이가 중심이네요. 그렇죠? 샹사이는 뭐죠? 몸매 실루엣 몸매를 샹사이라고 합니다. 샹티 하게 되면 몸신체 건강이라는 뜻이고 샹사이는요. 그 실루엣 몸매를 말해요. 자 그래서 그녀의 미아오태우한 몸매 미아오태우가 뭐냐 늘씬하고 쫙 빠지고 호리호리한 몸매를 미아오태우다 샹사이라고 우리가 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늘씬한 몸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끔 만든다.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71번 这个电视剧 取材于 一个神话. 71번 一个拥抱 比什么 安慰的话 都温暖. 73번 你的理由 缺乏 舒服力. 73번 我们得 立即 采取 措施. 75번 他 他 苗 调的 身材 让人 很羡慕 계속해서 76번 문장 볼게요. 这个理论 被 应用到 很多 例 这个 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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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굳이 이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요. 빼이 뒤에 있는 목적어 부분을 생략해버립니다. 사실은요. 이 빼이 뒤에 뭐가 있다. 빼이란만이 있겠죠.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은 어떤 과학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론은 사람들의 의해서 응용, 응용이 되었습니다. 응용당했습니다. 어디 어디까지 응용이 되었습니다. 헌또링. 매우 많은 영역. 영역, 분야라는 뜻이죠. 매우 많은 영역까지, 매우 많은 영역으로 사람들의 의해서 응용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76번에 잉용이라는 단어. 우리 응용하다라는 뜻인데 잉이 사성입니다. 요새 그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많이 쓰죠? 그거 우리 명사로 잉용, 중고가 단어 쓰시면 돼요. 잉용. 동사로 응용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잉가이 할 때는 일성인데요. 응용하다 내지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잉용. 요거 잉사성이 됩니다. 발음도 좀 체크해 두시고. 77번. 세상에는 세계에는 작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 없느냐. 세상에는 매우 주어 빈. 어떤 작품? 절대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완전히 흠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라는 표현 되겠죠. 자, 73번이죠. 자, 가정문이에요. 만약 뭐뭐한다라고 하면, 만약 뭐뭐하다면, 지오 하오 러, 좋겠다. 라는 말이죠. 뭐한다면, 야오시, 만약 가정문 만들어도 좋습니다. 너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오 하오 러,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유지하다, 보존 유지하다. 동사, 바오치, 젊음, 랜칭, 썼습니다. 바오치, 랜칭, 젊음을 유지하다. 자, 79번. 태안치, 연인, 다오지, 슈차이자거, 샹장.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오지라고 하는 다오지, 동사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어떤 상황을 일으키고, 야기시키고, 초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인이, 기상원인, 날씨원인이, 어떤 상황을 초래했어요? 슈차이자거, 샹장. 이 채소, 야채 가격이 오르게끔, 야채 가격이 상승하게끔, 다오지, 상황을 초래시켰다, 야기하였다, 이런 말이죠. 우리 가격이나 물가가 오른다라고 할 때는요, 샹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샹장이라는 단어를 써주세요. 자, 80번. 타만 바 쥐후의 시젠, 띵자이 오유의 중순. 자, 그들은 바 쥐문이네요. 무엇을요? 바 쥐후의 시젠, 모임 시간. 우리 중국어로 모임을 쥐후에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임 시간을 언제언제로 정했습니다라고 할 때, 띵자이 시간 나오고요. 어느 어느 장소로 정했습니다. 띵자이 장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띵, 이거 동사 쓰시고, 짜이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올 수 있어요. 지금은 5월 중순이라는 시간 나와 있습니다. 조심하실게, 중순 발음은, 중순 하시면 안 돼요. 한국어 발음인지 그건, 중순 하시는 거예요. X, U, N, 순 발음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 발음 유의해 주시고, 제가 또 이거 한 문장씩 읽어드릴 때 발음도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76번부터. 이슈입니다. שيأتي Pharmique. 세상аса没有绝对完美的作品. ussen Par 수 ok. 1. 2. 3. 4. 2. 3. 3. 4. 4. 4. 5. 5. 5. 5. 6. 5. Le거니까요. 5. 6. 5. 5. 5. 4. 5. 6. 5. 6. 5. 5. 5. 5. 6. 5. 6. 6. 7. 6. 7. 7. 6. 7. 5월 중순 발음은 중순, 중순으로 해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